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리스의 하전입니다. 얼마 전에 DJI에서 오즈모 액션이라는 액션캠을 공개했었죠. 이미 뭐 다른 데서 스펙 같은 거를 알아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아무래도 스펙만 보면서 구매를 결정하다 보면은 이 제품 스펙은 좋은데 실제로 썼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화질은 또 어떤지 다른 카메라들과 비교해서는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3대의 카메라를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촬영을 했는데 아까 밖에 나가서 한 30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참고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고프로 세븐이랑 이거 오즈모 액션을 켜고 촬영했지 앞에 있는 소니 카메라를 그냥 꺼놓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녹화를 끝낼 때 눌러서 그 끝내는 순간이 녹화됐어요. 왠지 아까 뭔가 이상하게 했는데 34만 유튜버 체면 안 살기에 저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렇게 화질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즈모 액션의 가격은 46만원에서 천원 깎아준 45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SD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사은품 이벤트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고프로와 달리. 그래서 실제로 실 구매가는 50만원은 안 될 거예요. SD카드 64기가로 구매해도 3만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거는 고프로 액세서리 있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정품 말고 저렴한 거 인터넷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무거나 구해서 어차피 카메라 가벼우니까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런 거 해서 다 합쳐도 50만원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닐까요? 뭐 아무튼 SD카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SD카드 그냥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요. 속도가 빠른 SD카드를 써야 합니다. 권장하는 SD카드의 규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3만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액세서리들은 이게 고프로랑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100% 완벽은 아닌데 이런 마운트하는 들고 있는 거라든지 어디에 끼는 거 이런 제품들은 고프로랑 거의 호환이 되니까 뭐 오즈모 액션용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적당히 뭐 고프로용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액세서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리뷰할 때마다 3장 3단을 이야기할 건데요. 1장 1단이라는 말이 있죠. 장점 1개와 단점 1개 그런데 3장 3단을 해서 장점 3개와 단점 3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즈모 액션의 첫 번째 장점 일단은 4K 60프레임이 가능합니다. 4K 60프레임이 되는 카메라가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액션캠 중에서는 고프로 7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니도 안 됩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중에서는 후지의 X-T3라는 카메라 그리고 파나소닉의 GH5 정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K 60프레임이 된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화재를 유지하면서도 슬로우모션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장점인데 아마도 전문적인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메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장점 당연하죠. 셀프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네요. 이제 나왔으니까. 아무튼 옛날부터 제가 고프로에 셀프 스크린이 들어가면 정말 대박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DJI가 해냈네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셀프 스크린 동작하는 방식이 아 눈이 못겨봤어요. 셀프 스크린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존재한다는 게 어딥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제품의 셀프 스크린 화면을 보고 어? 정사각형 화면이라 좀 잘려보이네? 별로다. 왜 옆에는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모두 바꾸면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전체로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바로 손떨방이 대박 좋습니다. 어... 지금 한번 손떨방이 어떤 식으로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전속력으로. 전속력으로 하면은 제 발목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볼게요. 시작! 이렇게 횡단보도가 터졌을 때는 개요메 개요메 아주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힘들어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자, 제 기 근처에서 가장 맛있다는 카와카츠에 왔습니다. 전자식 손떨방이라서 광학식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영상 결과물 보시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대낮인 경우에는 훨씬 더 오즈머 액션의 손떨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손떨방의 이름은 락스테디인데요. 이 락스테디 모드를 꺼도 손떨방이 약간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손떨방의 특성상 영상 원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화각이 잘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액션캠은 화각이 엄청 넓어요. 특히나 이 오즈머 액션은 그런 전자식 손떨방의 존재를 고려하고 설계해서 그런지 애초에 화각이 다른 액션캠들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서 이 락스테디가 작동할 때 그렇게 화각이 막 좁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단점 세 가지를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셀피 스크린이 은근히 불편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가 카메라를 켜면은 동시에 전면 후면 스크린이 다 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후면만 킬 것인지 아니면은 전면만 킬 것인지를 조정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떻게 조작하냐면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촬영 도중에 스크린을 바꾸면요. 촬영이 꺼집니다. 뭐 다시 녹화가 되긴 하는데요. 그게 뭔가 신속한 촬영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반감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전면 후면에 스크린이 다 있는 건 정말 좋고 시기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도 뭔가 기대가 컸던 나머지 실망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게 동시에 켜지면 정말 좋겠지만 이 카메라의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지원이 되지 않네요.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 요거 조금 큰데요. 이 락스테디 모드 시 즉 손 떨림 방지를 극대화한 모드 시에는요. 전면 스크린 후면 스크린 모두 다 약간 영상이 딜레이 되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지금 박수를 짝 하고 치면요. 여기 스크린에서는 박수가 한 0.3초에서 0.5초 정도 늦게 쳐집니다. 제가 화면을 휙 돌려도 이 화면에서는 살짝 조금 늦게 따라온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자식 손 떨림 방지의 시스템 자체가 제가 촬영하는 걸 바로바로 잡아주는 건 맞는데 바로바로가 살짝 느린 거죠. 한 0.2초 정도 느려서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도 조금 더 느린 것 같습니다. 고프로의 경우도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미리 보기 스크린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고프로 화면에서는 손 떨림 방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약간 가편집된 손 떨림 방지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이 오즘 액션은 흔들림이 완전히 잘 보정된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촬영하는 당시에는요. 뭐 이건 추측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오즘 액션이 딜레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되게 거슬려서 적응되면은 뭐 괜찮긴 한데 이걸로 많이 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단점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일단 이 카메라의 마이크 내장 마이크가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소니 액션캠은 내장 마이크가 타 액션캠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지금은 오디오 테스트와 그리고 밤에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지금 굉장히 밝은 상태죠. 하지만 이제 어둡게 만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서 어두운 낮에 어두운 낮에? 어두운 밤에 촬영이 어떻게 될지 아까 전 테스트와 좀 다른 점이라면요. 이번에는 오즈모 액션의 바람소리 감소 기능을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는 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오즈모 액션에 있던 왜곡 보정 기능을 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얼굴이 둥그렇게 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런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는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야간에는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래서 야간에는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웬만큼 어두운 곳 가지 않는다면 영상이 적어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로 가면 진짜 어두운데 한번 가볼게요. 너무 어두워서 여기는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컴퓨터에 옮겨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어폰으로 잘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고프로보다는 조금 낮고 소니 액션키보다는 많이 낮은 그 정도의 오디오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프로의 경우는 사실 이런 마이크의 부족함을 액세서리로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액세서리가 가격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추천하기도 힘든 가격에 그런 액세서리를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걸 사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오즈머 액션은 그런 액세서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즈머 액션에 USB 타입 C 단자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단자에 3.5파이 마이크 단자를 연결시켜주는 액세서리가 존재하긴 합니다 놀랍게도 DJI 것도 있고요 DJI 것이 아닌 타 브랜드의 액세서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USB 타입 C가 있으니까 동작을 할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즈머 액션과 연결되는 마이크는 전혀 없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어쩔 수 없이 오즈머 액션에 달린 후진 마이크를 써야 하죠 이렇게 셀피 스크린까지 브이로그 용으로 딱 만들어 줬는데 큰 곳에서 좀 하자가 있죠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네 사무실이죠 너무 오래 있으니까 여기 집 같아요 이제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카메라 누가 사야 되는가 누구에게 좋은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셀피 스크린이 되니까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서브카메라입니다 메인 카메라는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제대로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브이로그 하시려면 컴퓨트 카메라 그런 거 사시고 아니면 캐논 M50 이런 가벼운 카메라 그런 것들도 셀피 스크린 되고 마이크도 잘 달리고 AF도 잘 되니까 그런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는 그런 카메라를 챙긴 다음에 작은 카메라도 챙기기 어려울 때 주머니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서브카메라 서브카메라로서의 활약을 브이로그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마이크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은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제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사시면 좋으냐면요 바로 고프로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입니다 고프로에게는 정말 정말 미안한 사실인데 지금 이 오즈모 액션이 제가 느끼기에는 고프로의 웬만한 면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즈모 액션이라는 카메라 자체가 고프로를 애초에 주고서 분해해보고 조금 참고할 부분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참고를 많이 해서 만든 카메라인 것 같은데 참고만 해서 만드는 거에 그친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고 추가하고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고프로를 사실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고프로가 이런 익스트림 액션에서 좀 더 실려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프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익스트림 액션도 할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간단하게 영상 좀 여행 가서 찍고 싶은데 카메라 뭐 사지? 고프로나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가벼운 마음으로 고프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오즈모 액션 사셔야 합니다 이거 셀피 스크린이 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요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저는 DJI에서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프로에서는 저한테 카메라를 뭐 한 합치면 5대 이상은 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프로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카메라가 나와버렸으니까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고프로도 조금 더 분발해서 더욱더 좋은 카메라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고프로 말고 소니 X3000R을 살까 아니면 오즈모 액션을 살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고프로보다 소니의 X3000R 액션캠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그 이유가 얘는 광학식 손떨방을 이용하고 있어서 야간시에도 손떨방의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떼서 손목으로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를 무선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한 장점인데 중요한 건 이거 은근히 귀찮습니다 얘를 켠 다음에 또 이 카메라를 켜줘야 해요 그런데 가끔씩 둘이 연동이 잘 안 돼요 한 10번 중에 한 번? 20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해야 되나? 15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초에 이럴 바에야 카메라에 액정이 달려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저는 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 나를 직접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액션캠 중에서는 오즈모 액션이 일단은 무려 1위라고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튜토리얼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작한 프리미어 프로 책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한 달 만에 프리미어 기초 다 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이었습니다 하박!